자 커뮤니케이트 그나저나 팝퀴즈 다 풀었나? 네 팝퀴즈 풀어야 되네 자 올리드 교재 124쪽 팝퀴즈 다 풀어오셨죠? 복습했으니까 너 풀어왔지? 뭐하니 집에서? 어? 뭐 베트남 출장가? 그러면 와 다음 뭐 집에서 수염대비를 위해서 영어 수학 뭐 아니면 다른 과목 뭐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영어는 복습 안해요 그러면? 다른 과목 하면서 영어 복습은 안합니까? 어? 뭐 이런거 하나하나 다 뭐 손가락 들어라 연필 꺼내라 책 펼쳐라 어? 복습해라 어? 숙제해라 워크북 풀어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뭐 몇 페이지 펼쳐라 손가락을 들어서 어? 종이에 왼쪽 어? 5cm 아래쪽 3cm 부분에 글씨를 써라 뭐 이렇게 로봇처럼 하나하나 지시해야 되는거에요? 근데요? 아니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으니까 카피즈는 당연히 다 풀어왔겠죠? 어? 왜 안하는건데? 어? 팔다는 시험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호는 좀 더 일찍 못 오냐? 아니 아니 제 출발행일이 알겠습니다 저 근데 다 시험 범위있잖아요 네 나왔는데도 6단원에서 7단원이래 이게 8단원 하나도 안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7 6,7 구미중 구미중은 오늘 수업까지 듣구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시험치러 들어오세요 금요일부터 오케이 자 오늘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STRONG WICK 짝지어놨습니다 어떤 관계에요? 안 돼 그 뭐 핫하고 콜드 콜드를 짝지으면 되겠죠 강한 약한 근데 이 네여섯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용사 그렇죠 전부다 형용사라는거 어 그러면 강하게는 뭘까요? 음 강하게는 뭘까요? 음 강하게 음 음 강하게 라는 뜻을 가진 말에 품사는 무슨 품사에요? 그럴까 그러면 강하게는 뭘 것 같아요? 음 당연히 STRONG WICK 당연히 당연히 STRONG WICK WICK 위클리겠죠 오케이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넣어라 DON'T DRIVE TOO FAST 일단 넣을 수 있을 것 같구요 You may hit others Horses can run fast Because of their long legs 여기에 조심해야 되겠죠 Their long legs 는 누가다에요? 안만길어봤자에요 누가다 다 Their long이 legs 한다입니까? 아니면 Their가 long legs 한답니까? 안만길어봤자 안만길어봤자 하면 뭐해요?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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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엔 절대로 뭐가 와서는 안된다? Because가 와서는 Because라는 접속사가 아니고 Because of라는 전치사가 올 자리죠 자 둘다 FAST를 넣을 수 있겠네요 DON'T DRIVE TOO FAST 그래서 DON'T DRIVE 운전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뒤에 붙여놨죠 어떻게 운전하지 말랍니까? 오케이 TOO FAST 너무 빠르게 운전하지 말아라 You may hit 너는 뭐 할 수도 있다?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이죠 너는 부딪쳐도 된다 라고 허락하는게 아니구요 넌 부딪칠지도 모른다 여기에 Others는 바꿨을 수 있는게 뭐겠다? Other People 대신에 Other People을 줄여서 Others라고 한거죠 너는 다른 사람들을 칠 수도 있다 You may hit Others You may hit Other People Don't DRIVE TOO FAST Okay 그나저나 DON'T DRIVE TOO FAST 상대방에게 뭐하기에요? 네 그렇지 어 한 발장만 더 들어가 봐 한 발장이요? 음 당연히 명령문이니까 명령하는거지 네 근데 명령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금지 금지 어 그렇지 선생님 뭔가 연관시키려고 이 말하는거 아닐까? 네 어 그래서 Don't DRIVE TOO FAS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지금 상대방에게 명령문은 항상 누구에게 하는 얘기야? 2인칭에게 하는 말이니까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 너무 빠르게 Too FAST 하게 드라이브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네 충고하고 있죠 충고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렇죠 You shouldn't drive too fast 또 I think you shouldn't drive too fast 또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쓰고 싶어? 그럼 How about Not driving How about Not driving too fast 너무 빠르게 운전 Not doing 안 넣으면 뭐 된다 Not doing Not doing 된다 How about Not driving too fast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두번째 문장은 horses can run fast because of their long necks 말들은 빠르게 달릴 수 있다 Why? 그들의 긴 다리 다리가 길어서 오케이 그래서 Can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죠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건 그 그 인어를 에 뭐였더라 아 아 에 에이블 투 런 패스트 조 호스 에이블 투 런 패스트 학습이 시급합니다 오케이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라 어 티처에더 칼리지 오리 이리 이루고 있죠 오케이 뭐 요런 구조네요 어 티처에더 칼리지 오리 유니버시티 콜리지는 콜리지는 단과대학교죠 금호공대 같은 것들이 단과대학교죠 유니버시티는 종합대학교죠 서울대 이런 것들이 유니버시티죠 어쨌든 둘 다 대학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 teacher at a college or university 는 뭐에 영용풀이다 교수 교수 이름이 영어가 됩니까? 프로페서 에 영용풀이죠 A teacher at a college or university 는 교수 에 영용풀이죠 그 다음에 2번 A desire to know about someth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2노가 보이니까 해주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2노 뭐 2노 3노 2노 3노 3노 9노 4노 1노 4노 2노 2노 뭐하란 얘기입니까 지금 3노 그 뭐 A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채빈 고개가 푹 숙이고 있지 말고 명형부 하면 뭐해요? 짜밍 너는 안시킬 줄 알았지 명형부 하면 뭐해요? 예 짐각중이였는데 짐각중이였는데 자 여러분들 디자이어의 뜻은 모르죠 디자이어의 뜻은 뭐냐 바람 소망 뭐 열망 이런 뜻입니다 바라는거죠 A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그럼 너무 내 뜻을 가르쳐주면 게다가 여기 어도 붙어있고 너무 뻔하지 않냐? 생긴게 명 당연히 형용사자 용법이죠 디자이언 디자이언데 뭐하기 위한 디자이어랍니까? 어떤 디자이어랍니까?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 something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 욕구 이랍니다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열망 열망 영어로는 내 뜻은 내 뜻은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무슨 뜻이에요? 호기심 많은 이런 뜻이었고요 대화 파트에서 비교하기 뭐 이런 표현도 비교 또는 플러스 플러스 학습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다라는 수고 뭐겠다 be curious about i'm curious about that 난 저게 궁금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화 파트에서 비교하기 그 다음에 이유 묻기 배웠는데 비교하기에 팝퀴즈 빈칸 채우랍니다 빈칸 채우는 문제 유형은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우리말로 틀림없이 이렇게 해석될 0단계가 이렇게 될 테니까 빈칸에 넣으면 되겠네 하는거죠 Which animals are smarter? Doppins or monkeys? I think Doppins are smarter than monkey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느 동물이 더 똑똑하니 돌고래니 저댁이라고요 아니요 THEN이잖아 A 아씨 이제 복장판 안 팔리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개똥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시험 문제 왜 내 자 어느 동물이 더 똑똑하니 비교 하는거죠 Doppins 돌고래니 아니면 원숭이니 I think that I think that 뭐 말하기 Opinion 말하기라 했죠 I think that Dolphins are smarter than Monkeys 뭐 말하는게 아니다 뭐 말하는게 아니다 뭐 말하는게 아니다 팩트를 말하는게 아니다 팩트를 말한다면 어떤 식으로 B가 자기가 팩트를 알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말을 했겠어 이렇게 말했겠죠 Dolphins are smarter than monkeys 이렇게 말했겠죠 네 안그래요? I think 를 빼고 말했겠죠 그쵸 빼고 말하면 완벽한 문장으로서 어떤 의미가 전달됩니까 돌고래가 더 똑똑하다 원숭이들 보다 이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거죠 아니면 이거 말고 I think 대신에 팩트를 얘기하고 싶을 때 I think 대신에 뭐 그냥 뭐 하나 넣어줘도 되겠죠 뭘 하나 넣어줘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단어에서 배운건데 A로 시작하는데 Z sour monkeys 를 낳으면 뭐 monkeys R 아 그건 말구요 그건 생략된 말인거구요 지금은 사실이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을 알고 있고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으로 I, 이건 이건 I think를 썼으니까 이거는 의견 말한거구요 이게 사실이다 라는 느낌으로 어피니언 말고 팩트를 전달하는 느낌의 어떤 A로 시작하는 단어 배우셨는데요 네 그렇죠 Actually the dolphins are smarter than monkeys 하면 그건 뭐를 전달한 느낌이다 어피니언이 아니라 팩트를 전달한 느낌 Actually 대신 쓸 수 있는게 뭐였더라 In fact 그렇습니까? 배웠던거 써먹어야죠 그렇습니까? 자 비교 표현이었구요 여러분은 문법적으로 비교 파트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유 묻기 에서는 because를 써야할지 because of를 써야할지 주의하시라고 했구요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는 유형의 문제는 얘들이 틀림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게 0단계가 이렇게 될게 틀림없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잘못 표현되어 있지 찾기죠 애가 묻습니다 Why do elephants have big ears? 왜 코끼리들은 갖고 있을까 What big ears? 커다란 귀를 코끼리들이 큰 귀를 갖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That's it Because they want To cool their bodies OK 그래서 여기에 cool은 무슨 품사겠어? 무슨 시겠어? 당연히 동사겠죠? 쿨의 동사로서의 뜻은? 춥다 아 춥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어디서 그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시원하게 만들다 그렇죠 시원하게 만들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쿨러가 무슨 뜻이었어? 냉장고였죠? 네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쿨러죠? 그럼 쿨의 뜻은 시원하게 만들다 그걸 냉각시키다 라고 하겠죠? 네 OK 그래서 여기에 cool은 냉각시키도 한데 to 붙여서 명사정법으로서 그들의 몸을 냉각시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Really? I didn't know that That's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까지 배웠지? 3번까지 배웠구나 3번이죠 뭐예요? 이 That's 이 That's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1번 1번이죠 그 말은 생략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뭔가 대신 왔단 얘기죠? 그걸 문법적으로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더라? 1번 That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주셔야죠? 그 지시대명사 그렇죠 지시대명사 그러면 뭐를 데리고 온겁니까? 얘는 I didn't know They They want to cool their bodies 를 대신 왔죠 난 몰랐었는데 뭐를 몰랐었냐 That they want to cool their bodies 그들이 몸을 냉각시키기를 원한다라 는 것을 그래서 이 That은 얘를 고대로 잡아왔죠 나는 코끼리들이 몸을 냉각시키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몰랐었네 자 어쨌든 어색한 부분 자 요거는 시험 문제도 많이 등장합니다 뭐의 차이라고 얘기하냐면요 That's because 와 That's why That's why 라는 표현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쓰는 대화는 좀 이상 아 이상하지 않고 정상입니다 저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이렇게 물어봤다 됐습니까? Why didn't you come to the party 뭐라고 물어본겁니까? 너 파티에 왜 안왔었냐 물어봤죠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와요 결과가 와요 원인 오케이 원인이 오기 때문에 Because I was sick 뭐 이런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That's why 를 쓰는 경우 볼까요? That's why That's why 의 뜻은 그것은 누가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가 뭐뭐하는 이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누가 뭐뭐하는 이유다 뭐 여기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면 그것을 그 That's why she was tired 그럼 이건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녀가 피곤했었기 때문이다 가 아니라니깐요 그것은 그녀가 피곤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 그녀가 피곤했었던 이유 그렇죠 그것은 그녀가 피곤했었던 이유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녀가 피곤했었던 이유야 그러면 여기에는 대화라기보다는 이런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She stayed late last night That's why she was tired 여기는 뭐 She is로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럼 이건 한사람이 쭉 얘기하는 건데요 그녀가 뭐했답니까 늦게까지 어젯밤에 깨어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현재 뭐하는 이유다 그녀가 피곤해하는 이유다 그래서 여기가 원인이야 결과야 여기가 원인이라고 이 부분 원인에다 밑줄 칠게요 여기가 원인이라고요 그래서 That's why 뒤에는 원인이 오고요 That's why 뒤에는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고요 한번은 잘 안될거야 다음에 또 만날 예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배웠냐 That's because 해서 그래서 코끼리들이 큰 귀를 갖고 있는게 결과야 원인이야 이게 결과죠 그래서 그러면 코끼리들이 큰 귀를 갖게 된 결과는 무슨 원인으로 그렇게 된겁니까 그들의 몸을 냉각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인게 이 부분 형광펜치란 부분이 뭐다 원인이라고요 그래서 That's because 뒤에 와야되겠죠 뭐 원인이라 해도 되고 이유라고 해도 되구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트로 가면 되죠 네 페이 넘버 원헌드러즈 31 백삼십일조 커뮤니케이트 먼저 빈칸 채우면서 끊어있기 할거고 여러분들은 형광펜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빠와 애나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뭐 애나는 이사람의 뭐겠다 그렇죠 D-A-U-G-H-T-E-R 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관계간의 대화다 부녀 부녀 뭐 부자라고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는 근데 실상원에서는 부녀관계라고 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아빠가 먼저 물어봅니다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What are you doing tonight 됐습니까 K 오우 여기 형광펜치랄게 두군데나 있는거 보셨죠 예 예 선생님 말하신거 아닙니다 아 예 What are you doing tonight 그랬더니 애나가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Nothing special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Nothing special 보통 아빠가 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되는데 그치 What are you doing tonight Tonight Nothing special 이렇게 대답하면 안되잖아 원래 경험적으로 심부름 시키는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오케이 애나는 착했어 Nothing special 솔직하게 얘기해보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요 Let's go and see The supermoon The supermoon 오케이 Let's go and see What The superman How 아 Superman Supermoon How Together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슈퍼문을 좀 보자 오케이 오늘 특별한 일 오늘 밤에요 특별한 일 없어요 Tonight Tonight Nothing special 했더니 Let's go and see The supermoon tonight 여기 형광면치를 할거 보이시구요 그렇죠 머릿속에 1,2,3,4,5 정도 떠오르시면 되겠죠 아 4 정도까지 할까요 네 그랬더니 애나가 뭘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What is the supermoon 슈퍼문 슈퍼문 도대체 뭔데요 그랬더니 아빠가 설명충이죠 뭐라그래요 It's a fullmoon It's a fullmoon But It's a fullmoon But It's a fullmoon Why does it look bigger Why does it look bigger Why does it look bigger 그것은 왜 더 커 보이는데요 다른 보름달들 보다 라고 물어봤더니 설명충이 등장합니다 It's a close near the earth Because 라고 라고 조 That's because it's close to the earth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에나가 깜짝 놀라면서 와우 I can't wait to see it 됐습니까 빨리 보고 싶어서 못참겠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화 파트에 중요하게 달았던게 뭐랑 뭐였더라 그게 둘다 여기 나올텐데 뭐랑 뭐를 중요하게 달았더라 이번 대화 파트에서 또 봐야되요 이유 묻기 또 이유 묻고 답하기 또 비교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도 형광펜이 칠해지겠죠 자 형광펜 칠해줄 첫번째 부분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쳐다보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쳐다보고 선생님이 전에 뭔가 설명했던거 아 그 설명하겠구나 라는거 생각나시면 되겠죠 생각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tonight 하고 있고 여기 nothing 안에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이게 보이죠 그쵸 nothing special 요게 보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nothing special 한꺼번에 형광펜 칠해놓고 뭐 조심해야되죠 네 됐습니까 뭐 여기 생략된 말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해낼 수 있을겁니다 nothing special 앞에 두 단어가 생략됐죠 힌트로 그 두 단어는 누가 다 입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한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let's go and see the full 또 super moon together 에서 뭐하기죠 이거 뭐하기니까 1 2 3 4 쭉 배틀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 마침표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물음표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is a super moon super moon이 도대체 뭔데요 it's a full moon but 자 붓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왜 end가 오지 못하고 붓이 와야되는지 충분히 설명 가능하시겠죠 그건 뭐 0단계 하면 당연한거죠 i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그 다음에 뭐하기가 보인다 이 부분이 보이죠 뭐하기 비교하기죠 i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그랬더니 why does it look bigger 에서는 뭐가 보여요 이거에서 대화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 묶기가 보이죠 why does it look bigger 뭐 it이 뭐되지 왔는지 물어보면 뭐 단숨에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bigger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물어봐도 상관없으시죠 그 다음에 that's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closer 왜 close가 아니고 왜 closer냐 됐습니까 그러면 closer가 왔으니까 to the earth 다음에 생략된 말도 여러분들 생각해내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close가 아니고 closer가 왔으니까 to the earth 다음에 이런 말을 넣어도 되겠죠 to the earth의 뜻은 지구에게 뭐 이런 뜻이죠 그것은 지구에게 더 가깝기 때문이다 어떤 물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눈에는 어찌 보여요 점점 더 커져 보이겠죠 됐습니까 뭐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딱 들어보면 이제 달의 공정 궤도는 완벽한 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죠 과학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걸 보고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무슨 무슨 형태 무슨 무슨 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우와 신기하겠다 하하하하하하 와우 I can't wait to see it 여기에 형광펜 안 칠할까봐 여러분들 조마조마 하셨죠 그쵸 네 뭐 표현하기 였더라 이거 기대 표현하기 바꿨을 수 있는 것들 잘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시 What are you doing tonight 로테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What are you doing tonight 에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생긴건 무슨 시제인데 예 예 그래서 이거 너 뭐하는 중이니 오늘 밤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니요 그럼요 뭐 할거니 너도 오늘 밤에 무엇을 할 예정이니 라고 해석해야 되죠 예 그렇죠 생긴건 뭐하는 중이니 이지만 해석은 무엇을 할 계획이니 묻는 경우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미래부사 미래부사 한마디로 하면 웬에 대한 대답인데 그 웬에 대한 대답이 어느 지점에 찍힌다 이 지점에 찍히는 어떤 말을 보고 미래부사라 하겠죠 미래부사와 함께 사용되면 무슨 표현이 된다 이런거 혹시 소문 들어 본 적 있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오늘 밤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구요 만약에 현재 진행형 시제에게 현재 진행 지금은 현재 진행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현재 진행형 시제에게 어떤 능력만 준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동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에 대한 표현까지 가능하게 해줬다 미래에 대한 표현까지 가능하게 해줬는데 만약에 현재 진행형 시제에게 현재 진행형 표현만 가능하게 했다면 이 부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 원칙적으로 네 음 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이라고 물어봤어야 됐겠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래서 이걸 마무리로 내가 뭐라고? well planned future 라 했어 well planned future 계획되어 있는 미래에 대해서 무슨 시제로 표현이 가능하다? 생긴게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으로 생겼지만 계획을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해도 무엇을 할 계획이니? 여기에 만약에 tonight이 아니고 뭐가 있다면 tonight 대신에 뭐가 있다면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인지 현재 진행형 질문이 되겠죠? 됐습니까? ok 자 그 다음에 nothing special 앞에 생결된 말부터 할까요? 힌트는 두 단어고 누가다라 했는데 여기에 뭐가 생결됐나요? 그렇죠 i have nothing special이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tonight i have nothing special 저는 특별하게 계획한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nothing special 뭐 주의? 어순주의 어떻게 표현하면 틀렸다는 거 바로 잡아내라 special nothing 이딴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 특별한 메뉴 special menu 됐습니까? 이게 원래 정상이죠 됐습니까? 앞에서 뒤로 거 형용사 한 단어가 어떤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 있는 게 정상인데 nothing은 뭐랑 뭐가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에 no랑 thing이 합쳐진 거고 no가 무슨 형용사? 수량 형용사죠 이미 앞에 형용사 하나와 명사가 합쳐지기 때문에 이 단어 앞에 이미 형용사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덧붙이고 싶을 때 이 앞에다가 형용사 형용사 명사 느낌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좀 어색하게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용사를 붙여줄 때는 뒤로 간다 했습니다 수량 형용사 명 이거 따져줘야죠 no book, books, money no book, no money no books, no money 됐습니까? no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명사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no는 뽀각할 수 있죠 뽀각하면 뭐가 되죠 I have nothing special I have nothing special이라고 치고 뽀각해버리면 뭐가 튀어나오겠다 그렇죠 I don't have anything special not은 여기에 있는 숨어있는 do와 합쳐서 don't have을 만들겠죠 I don't have anything special 저 특별한 할 일은 없어요 I don't have anything special I don't have anything special I don't have anything special 청룡이는 자장가로 돌리구요 선생님 다 아는 얘기라서 지루하죠 선생님 지금 화장실을 가는데 뭐 맘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리현상을 그 다음 let's go and see the super moon together 그래서 뭐하기 제안하기죠 상대방에게 뭐하는걸 보고 권유라 하고요 같이 뭐하자 라는걸 제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let's go and see the super moon together 바꿨을 수 있는 표정은 뭐가 있죠? 먼저 하면 좋겠는데 어 뭐가 있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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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뭐하는 것과 뭐뭐하는 것 어때? ing로 바뀌어야 된다는거 what about 뭐 똑같구요 what about going and seeing the supermoon together 됐습니까? 오케이 요정도 꼭 알아주셔야 되겠죠 중 1이시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정적이 그럽니까? 그 다음에 what is a supermoon? where is a fullmoon? but but이 오른건 당연하죠 0단계 해봤더니 supermoon은 뭐다 보름달이지만 그러나 그냥 그러면 그냥 보름달이라고 부르지 왜 특별한 이름을 붙여놨냐 i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뭐랑 비교했을 때 초승달과 비교했을 때죠? 상현달과 비교했을 때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뭐랑 비교해도 보름달과 비교해도 더 어때보인다 더 커보이기 때문에 갱문이 아니고 슈퍼문이라고 이름을 지었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계속해서 the supermoon 대신 왔습니다 the supermoon is a fullmoon but the supermoon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비교하는 표현 잘 알아두시구요 그 다음에 이유 묶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why does the supermoon look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look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그렇죠 요거 고대로 잡아오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why does the supermoon look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because 그래서 supermoon은 왜 다른 보름달들 보다 더 커보이는지 이유 물어봤구요 그래서 이유 물어봤으니까 that's because it's because 이런 것들로 여기에 why 와있으면 때려잡으실 준비하시구요 that's because 다음에 원인이야 that's because 다음에 결과야 커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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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뭐가 원인이 됐다? supermoon이 지구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뒤에 생략된 말은 계속해서 to the earth 다음에 생략된 말은 계속해서 it's close to the earth than other full moons 다른 보름달들 보다 지구에게 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that's because the supermoon is closer to the earth than other full moons 그래서 여기까지 봤더니 그래서 달 궤도는 완벽한 뭐가 아니라 원형이 아니라 삼각형인가요? 아니요 무슨형이다? 타원 타원형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삼각형으로 달이 공전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see it 뭐 표현하기 기대 표현하기죠 그래서 일단 뭐 아주 쉽게 바꿨을 수 있는 건 I really really I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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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I really want to see the supermoon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쳐 줬는데 아 이거 조심해야 돼 라면서 가르쳐 준 게 있었는데요 음 그쵸 I'm looking forward to 그렇죠 sing 이시라 했죠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뭐 학수고대하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look forward to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어 여기도 여기도 2고 여기도 2인데 여기는 2시이고 여기는 왜 sing이지?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2부정사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2부정사가 아니고 뭐다 전치사의 2다 됐습니까 오케이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나 그거 보 는 것을 향하여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을 향하여 목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 중이면 또 수퍼문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외에도 I'm eager to see it 이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 만나 보셨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봤구요 전체 내용 됐습니까 아빠가 애나에 뭐 물어봤다 언제의 뭐를 물어봤어요 오늘 밤에 계획을 물어봤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going to do? 가 원래 원칙이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다 했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까지만 보면 뭐하는 중이니? 처럼 보이지만 투나잇이 붙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지금 밤 되기 전에 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언제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미래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계획 묻기 오늘밤요 I have nothing special 특별한 일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제안합니다 우리 가서 보자 Let's go and see 뭘 더 수퍼문 어떻게 together 같이 그랬더니 수퍼문이 뭔데? Why is the Superman? 아니 Superman이란 Superman It's a woman 또 이런데 집중하죠 됐습니까? 그건 뭐지만 보름달이지만 보름달이지만 훨씬 더 크다 해볼까 It looks 왜 커 보이는데 Why does it look bigger? That's because The Superman is closer to the earth 지구에게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Wow I can't wait to see it OK 맞나 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밤 계획을 묻고 있죠 무엇을 할 계획이니 우리 눈에는 뭐하는 중이니처럼 보이지만 뭐할 계획이니 Tonight What are you doing? Tonight 했더니 오늘밤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오늘밤요? Tonight Nothing special I have nothing special 특별한 일은 없어요 어순주의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Nothing special 그랬더니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자 마침표고요 동사원형입니다 마침표고 동사원형이니까 그걸 써야되겠죠 여러가지 제안하기 중에서 가서 보자 뭐를 슈퍼맨을 말고 슈퍼문을 같이 됐습니까? 우리 가서 보자 Let's go and see What? The Supermoon How? Together 됐습니까? 그래서 슈퍼문이 What is it? 하고 있죠 슈퍼문이 뭔데요? What is the Supermoon What is the Supermoon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대답하는 말에 중간에 But is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다? 보름달이다 그러나 이제 비교표현 나오죠 그것은 더 커 보인다 뭐 보다? 다른 보름달들 보다 됐습니까? 그것은 보름달이다 It's a full moon It's a full moon But It's a full moon I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됐습니까? It's a full moon But It's a full moon Why does it look bigger? Why does it look bigger? 그래 청룡아 보면서도 해 알겠습니까? 안보고 할 수 있으면 예습했기 때문에 더 좋은 거겠지만 그치 준호야 됐습니까? 그지 준호야 하면 안되겠지 앞으로 그쵸? 그지 준호야 그지 준호야 하면 안되겠고 그치 준호야 그러면 예 해야 되겠지 네 그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거에서 이유 말하기 대츠로 시작하는 말 시작하죠 그것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비교로 또 얘기하죠 그것이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지구에게 그것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That's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To the earth 평소보다 The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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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other Food스 되고 평소보다 Then usual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Then usual Then usual 일상회화에서 참 많이 쓰이겠죠 그쵸? 너 평소보다 왜이렇게 더 늦었어 Why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r Then usual 뭐 이렇게 쓰이겠죠? 그니까 채빈이 공방사님 맨날 물어보잖아 Why Are you later Than usual 영어 끝나고 가면 뭐 이렇게 쓰이겠죠? 그러니까 채빈이 뭐야 공방사님 맨날 물어보잖아 Why Are you later Than usual 영어 끝나고 가면 은 그니까 그니까 그쵸 그쵸 재미가 영어 선생님이요 멱살 잡고요 그쵸 그렇습니까? 평소보다 라는 표현도 참고로 그럼 다 두시고요 많이 쓰이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와우 한 다음에 기대 표현 하죠 못 참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와우 I can't wait to see it 하면 되겠죠 I really want to see it 됐습니까? I really hope to see i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프로그레스 체크입니다 그래서 뭐하기랑 뭐하기가 나올 예정이니까 비교하기랑 이유묵기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런데 형광펜 발사해 주시면 되겠고 빈칸 채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BW B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남자아이와 성인 여성 간의 대화인데 시작하는 말을 봤더니 무슨 관계 모자 관계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들내미가 먼저 엄마를 부르면서 뭐라 그러네요 mom which animals are smarter dogs or cats 라고 묻고 있죠 which animals 라는 복수형 써야 되죠 which animals are smarter dogs or cats 그 엄마 어느 동물이 더 똑똑해요 개예요 고양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음 하는거 보니까 팩트 말한다 어피니언 말한다 어피니언 말하고 있죠 엄마가 뭐래요 음 I think cats are smarter 됐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이가 더 똑똑한거 같아 그랬더니 헤헤헤헤헤 틀렸대요 이러면서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actually dogs are smarter than cats 개가 고양이보다 더 똑똑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아 저 모른척 하면서 어휴 우리 아들 칭찬해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really? how do you know that? 됐습니까? 뭐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거니 우리 아들 똑똑하다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뭐라 그래요 I rea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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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science magazine 그쵸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 하면 시점이 이상해지죠 그쵸 당연한게 아니라 I read it 이라고 해야되겠죠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구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곳에 형광페이지 보겠습니다 뭐 요런건 더 광팬에 안칠해도 되죠 시험문제 나오면 바로 때려잡을테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빈칸 해놓고 뭐 뭐 들어갔냐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엉뚱한거 넣어놓고 다음 대화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시오 하면 안틀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의문문 선택 의문문인데 지금 비교하고 있죠 비교급이 들어가있는 선택 의문문이죠 Which animals are smarter 독수로 캣스 그래서 I think 그 다음엔 되시겠죠 I think that catcher smarter 그래서 뭐 말하기나 Opinion 말하겠죠 Opinion 유의견 맞는데요 그렇습니까 I think that catcher smarter than dogs 겠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이가 더 독한같애 Actually 바꿨을 수 있는거 생각나실거구요 Actually 썼으니까 Opinion인지 Fact인지 얘기해주시구요 Docs are smarter than catch Really How do you know that 오케이 그래서 How는 두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1번인지 2번인지 궁금해서 찾겠구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대세대한 얘기 할 줄 알았죠 How do you know that 너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니 그래서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 그래서 2세대한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일단 뭐 일단 잇에 대한 얘기는 이게 1 2 3 중에 뭔지도 얘기할 수 있을거고 그 다음에 뭔가 딴걸로 바꿔 쓸 수 있는 잇인지 아닌지도 얘기할 수 있을거고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말지도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할 거리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건 없습니다 비교 표현이 있고 Actually 대신 쓸 수 있는건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인팩트 같은 것들이 있죠 저 인팩트 이제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하나 얹어볼까요 그래서 as a matter of fact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똑같은 표현이다 그냥 봐두세요 as a matter of fact 뭐 팩트가 들어가니까 뭐 이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없는걸 고르세요 뭐 이런거 아예 thank 는 안됩니다 왜 안되죠 여기에 저건 팩트를 그쵸 이건 팩트를 얘기하는건데 의견 말하는 표현이 되버리면 대화가 무 대화의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서로 서로 의견만 얘기하고 있는게 되버립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반대로 여기에 actually actually in fact 같은걸 엄마가 하는 말에 집어넣어도 안되겠죠 엄마는 지금 대화의 흐름상 뭐하셔야 되는거야 추측을 하셔야 되는거죠 됐습니까 그래야지 애가 에이 틀렸대요 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흘러갈 수 있을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I think 가 어울리고 I think 이 어울리고 여기는 actually not in fact 에서 matter of fact 가 어울리겠죠 자 그럼 How의 누가일 뜻 일단 두가지 뜻은 뭐가 있죠 오케이 어떻게 How do you go to school 하는 How가 이것도 그렇죠 How are you 할 때 How가 있죠 이걸 문법적으로 그래마타파에서 이런 뜻일때는 뭐라고 불렀더라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부사라고 배웠죠 의문 형용사일때는 대답이 형용사일거고 의문 부사일때는 대답은 부사일거고 뭐가 궁금할때 쓴다 방법이 궁금할때 쓰는거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How do you know that 할 때 How는 상태가 궁금한거야 방법이 궁금한거야 방법이 궁금한거야 방법이 궁금한거니깐 의문 부사로 써요 너는 그사실을 어떻게 알고있는거니 됐습니까 그담에 that은 당연히 뭘 잡아왔다 또는 that 뒤에 뭐가 생략됐다 이럴수도 있구요 that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를 물어보면 that이 3번 that이 되구요 그쵸 맞죠 that이 뭐 대신 왔니 라고 물어보면 that은 1번 that이 되는거죠 그래서 that 뒤에 생략된 말은 how do you know that dogs are smarter than cats 너는 개가 고양이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니 okay 그래서 i read it 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은 이 말을 할 때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 현재 알게 된 걸 아야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현재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읽는 행동을 무슨 시제에 해야 되는 무슨 시제에 해야지 이미 알고 있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얘를 read라고 읽어야 되겠죠 i read it 그 다음에 it은 뭘 잡아왔어요 1번 it이구요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인칭 대명사고요 그렇다면 모델이 왔다 사이언스 매거진 사이언스 매거진 나는 사이언스 매거진을 읽었다 사이언스 매거진 안에서 아 아 어 아 아 그 그 아 뭐라 말해야 되나 아 우리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개가 고양이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그걸 영어로 할 줄 아실 텐데요 그 덴 캐츠를 계속해서 여기도 잡아왔고 여기도 계속 잡아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너무 집어넣기 너무 귀찮으니까 그쵸 두 단어로 더가 붙어있는 한 단어로 할 수 있는데 i read 더 i read 더 i read i read 더 fact in a science magazine 됐습니까? 나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읽었다? 과학 잡지에서 읽었다 왜을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시사 인을 붙이고 있죠 과학 잡지에서 in a science magazi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밀떡 잡지가 아니구요 그쵸? 밀떡이 뭔지 알죠? 네 뭔데? 밀리터리 밀리터리 덕후 그렇습니까? 밀떡 잡지가 아니고 그쵸? 애니 잡지도 아니구요 월간 월간 뉴타임 뭐 이런거 아니구요 요즘은 뭐 그런거 아니겠구나 이들 옛날에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별로 없어갖고 맨날 일본 애니메이션 잡지 수입해다가 보고 글자는 글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맨날 사진만 보고 그림만 보고 이렇게 놀았었는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죠 워낙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주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왜 맨날 뭐 울트라맨 뭐 이런거 외국거 일본거 이런거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그동안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살펴봤구요 뭐 특별한거 없으니까 바로 클래스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가 지가 알고있는거 자랑하고 싶어서 뭐 물어봅니다 어느 동물이 더 똑똑해요 개에요 고양이에요 할 차례죠 그래서 뭐래요 마음 스마트할 독소할 캣 했더니 음 하신 다음에 의견 말하시죠 그쵸 그 의견이 팩트랑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안되요 그렇죠 팩트랑 부합하지 않는 뭔가를 의견을 말하시죠 그치 채변아 맞죠 네 그래서 음 음 i think i think catch are smarter than dogs 라고 말씀하시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헤헤헤헤 틀렸데요 이러면서 얘기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요 독사 스마트 than cats 그랬더니 정말이니 하신 다음에 너 도대체 멱살 잡고 물어요 어떻게 알았으 이렇게 물어보시죠 방법이 궁금한거죠 맞습니까 왜 정말이니 어떻게 알았으니 정말이니 어떻게 알았으니 어떻게 알았으니 어떻게 알았으니 어떻게 알았으니 독사 스마트 than cats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무슨 시제에 무슨 행동했어요 무슨 시제에 무슨 시제에 그 사실을 어디에서 사이언스 그쵸 다른 매거진은 아니고 사이언스 매거진이라니까 신빙성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넣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아져요 체비나 요거 보고 얘기해줘 외월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하나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인어 사이언스 매거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는 주로 이유 묻기가 나왔어요 비교하기가 나왔어요 방금 비교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도 이런 거 나왔죠 주로는 우리가 비교하는 거였지만 선택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유 묻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걸과 맨이니까 여자아이와 성인 남성 간의 대화하고 무슨 관계했지 보겠습니다 근데 시작에 미스터 존슨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무슨 관계인지 대충 감이 잡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걸이 뭐래요 미스터 존슨 미스터 존슨 ication do you want to use it after school? Why do you want to use it after school? 왜 사용하고 싶어 하는건데 그랬더니 거리 여자아이가 뭐래요 Juliet 아 이렇게 읽자 어 누가다 줄리와 제가 연습할 계획입니다 춤추는걸 뭐를 위해서? 학교 축제를 위해서 좋겠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마음이 뭐래요? 오케이 한 다음에 누가니? Can you turn off? Can you turn off? What? The lights? When? When you leave? Can you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너희들은 불을 좀 꺼줄 수 있겠니?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교실을 떠날 때 그랬더니 난 여자애가 뭐래요? Thank you so much Mr. Johnson 됐습니까? 감사하다고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May I use May가 두가지 May가 있는데 뭐하는 May인지 물어보고 바꿔 쓸 수 있는게 뭔지 여러분들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fter School이란 표현이 보이는데 이 After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궁금해 죽겠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School과 After The School은 뭐가 다른지 얘기 좀 해주세요 After School과 After The School의 차이점 틀림없이 완전 다른 내용이 되는거죠 틀림없이 완전 다른 내용이 되는거죠 After School과 After The School은 뭐가 다른지 After School? Why do you want to use it? 뭐 묻기 이유 묻기죠 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니 이유 묻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된거죠 아 아 네 됐습니까? 여기에 이 씩 뭐 되시고 왔는지 굳이 안 물어봐도 되죠 네 Why do you want to use it? 할때 it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한게 I am 아니야? I am 아니야? I am I am 아닌데 R가 왜있지 이상해 죽겠어 그치 왜요? 우와 줄리엔 I am going to practice 해야되는거잖아 그치 아니에요 아니라면 왜하는지 얘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Dancing 그럼 Practice랑 Dancing 엮어가지고 같이 뭔 얘기할거 있죠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를 위하여 할 때 전치사 빈칸 문제 뭐 4죠 됐습니까? 학교 축제를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top the light when you leave? leave 그래서 요게 캐니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urn up the light 요렇게 묶어서 뭐 조심해야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leave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됐습니까? When you leave 뭐뭐뭐 됐습니까? 뭐 스쿨인지 아니면 뭐 스쿨 페스티벌인지 뭐 아니면 또 딴거 뭔가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보니까 너희들 너희들이 떠날 때 뭔가를 떠날 때 이게 뭔가를 떠날 때 겠죠 뭔가를 떠날 때 뭐 해줄 수 있겠니 불 좀 꺼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 이 you가 leave하는 시점이 you가 leave하는 시점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얘기해 주시구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떠날 때 불 좀 꺼줄 수 있겠니 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leave하는 시점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얘기해 주시구요 그러면 3번이라면 1번이라면 뭐 1번이라면 leave가 아니고 뭐가 왔어야 돼? left가 와야되는 거죠? 그쵸? 3번이라면 leave 그냥 leave가 아니고 뭐가 되어있어야 돼? left 아 left가 되어있어야 돼? 3번인데? 3번 문법적으로 무슨 시점이야? 무슨 시점이야? 그러면 3번 시점이라면 you leave가 아니고 when you leave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있어야 돼? when you will leave when you are going to live 나 when you will leave 가 되어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 so much 뭐치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얘기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thank you so much 미스터 잔슨 자 어쨌거나 대화를 쭉 이제 끊을게 하고 해석도 해봤으니까 걸과 맨의 관계는 스튜던트랑 스튜던트랑 티처의 관계죠 so 미스터 잔슨이 스튜던트죠? 네요? 네 랍니다 오케이 티처와 스튜던트의 관계고 그 다음에 여자의 이름은 줄리죠? 아니요 아닙니까? 네 그쵸 줄릴 리가 없죠 됐습니까? 여자의 이름 줄리 나온다고 아 여자의 이름이 줄리구나 이러면 대화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May I use 뭐하기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 몇종 세트 그래서 뭐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 됐습니까? Could I use 자 그 다음에 이 After School 할 때 After은 일단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라야죠 SC가 Who 한다 누가다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하고 Because는 이런 면에서 같은 성격이다 성격이 다르다 After 하고 Because는 이런 면에서 같죠 채빈 After와 Because는 이런 성격에서 같은 성격이다 다른 성격이다 귀여운게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After 하고 Because를 비교해달라니까 그래 그래서 같은 성격이다 다른 성격이다 다르다 라는 얘기는 Because는 뭐로만 쓰이고 접속사 로만 쓰이고 누가다 두 번 오는거 됐습니까? 반면에 After는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잖아 이게 After the school 무슨 뜻이지? 이거는 틀림없이 뭐에 대한 이게 개념으로써 왔어 물체로써 왔어 더스쿨이 물체로써 왔죠 그럼 어떤 물체가 왔으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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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대답이고 After the school의 뜻은 그렇죠 그 학교 뒤에서 이 말이죠 됐습니까? 제가 우리 교실 좀 써도 될까요? 학교 뒤에 가서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 나 더가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here 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After school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반가후에 이까 반가후에 반가후에가 어딥니까 언제입니까? 언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더 를 써야되는 경우 어 를 써야되는 경우 어 를 써야되는 경우 어 를 쓴 이유 뭐 세가지 더 를 쓰는 이유 일곱가지 안 써야되는 몇가지 이유 아 귀찮아 너 반문나 뭐 이런거 했지? 예 됐습니까? 오케이 반가후에 Why do you want to use it? 그래서 it은 당연히 못해지고 왔다 Why do you want to use Our Classroom 됐습니까? 오케이 교실을 왜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이유를 묻고 있죠 Why do you want to use The Classroom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Why do you want to use it? 뭐 묶이니까 이유 묶이니까 그래서 Julie and I are going to practice 앞에 생략된 말은 Because Because That's because Because 라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죠 Because Julie and I are going to practice Julie와 제가 연습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ulie and I am이 아니고 Julie and I are 해야되는 이유는 We 그렇죠 We니까 됐습니까? 또 Day라고 하는 사람 있을지 내가 봤는데 됐습니까? 그런 사람 아직 없겠지 이제는 없겠지 준호야 Day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 이제 그쵸? We are going to practice 됐습니까? Be going to 뒤에 동사원형이 왔으니까 이 go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였다 아 오케이 계획말하기니까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같은 표현이죠 와우 수업시간에 주머니에 손 손 시려? 네 손 시려워요? 우리는 연습할 계획이다 그래서 댄싱의 뜻은 춤추 춤추 뭐라고 부를 녀석이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동명사 동명사 그러면 춤추는 것 만드는 방법은 댄싱 댄스를 댄싱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도 있는데 투 댄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투 댄스 된다 안된다 안되죠 됐습니까? 에이 아빠 양말 얘기 또 해야되요 아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프랙티스는 누구처럼 어 그 Enjoy Enjoy처럼 뭐뭐하는 것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 해서 무슨어자리 해놓고 싶을 때 네 목적어자리 해놓고 싶을 때 동명사만을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다 예 목적어가 뭐라고 음 목적어가 누가다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 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going to practice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무엇을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죠 누가다 끊었어 어 동사 끊었네 동사 뒤에 어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네 목적어란 말이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학교축제를 위하여 니까 전치사 빈칸할 때 이 자리에 비어있으면 당연히 비어있으면 당연히 포 더 스쿨 페스티벌 그러니까 포 를 채워 비워놓으면 물론 안되지 안된다 이러고 있을래 시험치다가 여기에 빈칸에 들어간 말을 쓰시오 안된다 포 더 스쿨 페스티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면 why are you going to practice 댄싱이 되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turn up the lights 에서 Can you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요청이죠 요청 몇종 세트 4종 Can you turn up Could you turn up Will you turn up Would you turn up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Can 나오면 그 다음 Can 나오면 could 할거고 Will하고 would 할거고 순서는 그래 여기 만약에 Will you turn up 되있었으면 Will하고 would하고 Can하고 would하는 순 아니 뭐야 Could하는 순서로 하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urn up the lights 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쵸 니까 뭐 주의 이것도 어순 주의 그래서 Can you turn the lights off 돼 안 돼? 돼요 되죠 The lights 암만 길어봤자 예 어 얘는 어쩔건데 어 Damn 그래서 Can you turn them off 그러니까 Can you turn them off 그것들 좀 꺼줄 수 있겠니 Can you turn them off 자 그러면 이제 Live 뒤에 생략된 말부터 볼까요 When you live What Not 여기에 넣을 말한거 나온 순서대로 하면 일단 여기에 틀림없이 명사할테니까 Mr. Johnson When you live Mr. Johnson When you live Our Classroom When you live School When you live When you live Dancing When you live The School Festival 이정도가 남아있는데요 When you live The light 뭐 이정도 남아있는데요 이 중에 당연히 뭐겠다 Our 클래스룸 그렇죠 When you live Our Classroom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얘들이 When you live When you live The classroom When you live The classroom 하는건 1, 2, 3 세가지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야? 어 2 3번 시점이니까 교재가 잘못됐죠 When you Will Leave 해야 되겠죠 When you live When you live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표현해줘 When you liv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너한테 시비거나 지금? 감히? 네 감히? 네 뭐 문제있어? 어 저거 왠에 대한 대답을 뜨면 미리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아 미리 들어가면 안 된대요 넷 단체 괜찮아요 화이팅 보르장머리 없는 문장이라 할죠 이 대답한 점입니다 당신이 그래서 무슨 시세가 무슨 시세 행동표현을 대신한다 자 그니까 will만 없애서는 안된다 그랬어 만약에 여기에 you가 아니고 he나 she라면 when he lives 이렇게 되어있어야지 현재 또는 미래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does가 들어가있는 형태 do나 does가 들어가야지 현재 시세 표현되겠죠 b동사라면 m is are 이때 현재 시세 표현될거구요 미래에 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세가 대신한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중 어색한것을 고르세요 해서 선생님이 진짜 압삽하게 여기다가 눈에 잘 띄어놨는데 when you will live 딱 넣어놓으면 미쳤나 이 버리닥머리 없는 문장 때려잡자 이러면서 버리닥머리 없는 놈들 뺨만 딱 때려가지고 위를 때내야 되겠죠 그리고 he나 she나 이런거면 does가 들어가있는 형태로 써주시구요 됐습니까 선생님 저 내 ali 선생님 DISG è yang SURE SEAR thankyou so much Moch 0 frame 갑 어떤이요 어찌야 엉 그램 멀치의 뜻은 여기에서remos 件 어떤 McC 그런 뜻 결인 그러면 우리말 뜻은 뭐? 많이란 뜻이죠 그래서 so much 대신 쓸 수 있는게 thank you a lot, yeah a lot of you a lot이죠 thank you a lot, thank you so much 그래서 이 much는 much money 할 때 그 much죠? 일리가 없죠 그래서 much는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대로면 much money 할 때 much가 1번이고 양이 많은 이란 뜻으로써 much book books money에서 much money 만드는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많음을 표현하는 많은 이란 뜻도 있고 thank you so much 할 때 많이 라는 부사로서의 뜻도 있고 세번째 배운 건 무슨 뜻 배웠더라? 훨씬 됐습니까? 그중에 부사로서의 많이 라는 뜻이니까 thank you a lot로 바꿔 쓸 수 있지 thank you a lot of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thanks a lot 자 그래서 내용 파악 해 보겠습니다 요건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해 보이구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 옥상으로 선생님 옥상으로 따라와! 아 아니구나 이 여자아이가 선생님 보고 야 선생님 너 옥상으로 따라와! 아니 달받이니까 옥상인 줄 알았어 장소는 학교겠죠 뭐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어딘가겠죠 옥상에서 선생님이랑 이런 대화를 나눕니까 선생님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데 그랬습니까? 학교겠구요 그래서 여자아이 이름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줄리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라 했어 그래서 방과 후에 교실을 교실 사용을 허락받고 있는 애는 줄리다 하면 틀린거에요 이름 모를 어떤 여자애입니다 어떤 여자애가 방과 후에 교실 사용을 누구에게? Mr. Johnson에게 허락받고 있구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허락해주죠 뭐 물어보고 나서 허락해줍니까? 이유를 묻고 나서 허락해주고 있죠 왜 사용하기를 원하니? Why do you want to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빌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여자애가 뭐 해야되기 때문입니까? 춤연습을 해야되기 때문이죠 혼자? 아니죠 누구랑 같이? Juli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왜 해야되는거죠? 왜 학교 빼시죠 그렇죠 학교에서 축제를 과거 현재 미래중에서 미래시제 할 예정인데 됐습니까? 미래에 할 학교 축제에 대비해서 애들이 무슨 뭐 춤 동아리나 이런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y do you want to use our classroom에 대한 데다? Because we are going to practice dancing for the school festival 라고 대답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설악해주고 있구요 다만 뭔가 하나는 당부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는 꼭 해라 불은 좀 꺼라 언제 춤 연습할 때 불 끄고 하래죠 깜깜한 데서 춤 연습하래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실을 떠날 때 나설 때 나서는 시점이 미래지만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만 한다고 했구요 오케이 그러면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상황에서 먼저 말할 사람은 당연히 학생이에요? 선생님이에요? 학생이겠죠 그래서 누구씨 제가 써도 될까요? May I use what Our classroom when May I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여러분들이 문장 통문장 암기할때도 이런식으로 누가다 하고 what에 대한 데다 뭐 이런식으로 끊어서 하세요 그러면 문장은 다 조립이 됩니다 May I use what Our classroom 그랬더니 왜 이유 묻고 있죠 됐습니까? 왜 너는 원하냐 그거 사용하는 거 이런거 나오죠 그래서 언제 왜 너는 원하니 Why do you want 무엇을 To use it 하는 것을 투표정상 명사용법 목적어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생략하고 얘기하죠 대답하는 대답하는 애가 대답하는데 생략된 단어는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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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누구야? Because Because 그래서 누구랑 누가 뭐할 계획이기 때문에 줄리와 내가 뭐할 계획이다 연습할 계획이다 뭘 연습하는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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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언제가 아니고 왜가 붙었군요 그래서 줄리와 제가 연습할 계획이다 줄리와 제가 연습할 계획이다 줄리와 제가 연습할 계획이다 what? dancing 형태주의하라 했고요 why for the school festival 됐습니까? 그랬더니 알겠다 하고 나서 뭔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꺼줄 수 있겠니? what? the light 를 when 너희들이 떠날 때 라는 표현 동사 형태주의하라 했습니다 when you leave 나올 차례죠 오케이 너희들은 꺼줄 수 있겠니? cannot turn off wha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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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eave when you will leave 때려잡을 준비들 되셨죠 됐습니까? 나를 바보로 아나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있죠 thank you so much Mr. Johnso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남자 혼자 주저히 주저히 얘기하네요 설명충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다 The spoon or moon looks bigger looks bigger looks bigger 다 어떻게 than other full moons 근데 요렇게 요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입에 달라붙기 때문에 The spoon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It looks bigger Why? Because it's near nearer to the to the to the to the earth 안 되겠네요 nearer to the earth The spoon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It looks bigger because it's nearer to the earth nearer 대신 쓸 수 있는 건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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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는 도구 이름이고요 그렇습니까? 문에 보면 위에 팔처럼 나와있는 거 있지 팔 달린 것처럼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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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k 그거를 그걸로 잠궈? 아니요 팔처럼 문 위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있잖아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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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문 위에 팔처럼 붙어있는 거 있잖아 그걸 보고 뭐라 그래 door door close 라고 그러겠죠 그건 음 그걸 보고는 door close 라고 그러고 door close 라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문이 더 커 보인다 더 슈퍼문 looks bigger 비교 대상 than other than other 불문 ok 그래서 it looks bigger because it's nearer closer to the earth 됐습니까 자 그래서 8단원 문법이구요 다 끝난 문법 두 가지 합니다 ok 첫 번째 문법은 뭐? 비교급 두 번째 문법은 뭐? 최상상급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비교파트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둘 다 비교파트에 우리가 그래머타파에서 만났는데요 차이점도 있죠 어떤 차이점? 원급이 없어요 어떤 차이점? 그렇죠 얘는 둘이구요 그 다음에 최상급은 둘 이상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비교 그 우리가 그 비교표현이라는 챕터는 무슨 챕터 끝내고 나서 했지 그치 채빈아 그쵸? 비교표현은 제목이 뭐인 챕터 다음 했지? 엉사엉사 그쵸? 그럼 챕터도 있었죠? 엉사엉사 비교파트는 반드시 순서지 얘는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데요 뭐 배우고 나서 배운다? 형용사와 부사라고 불리는 챕터 다음에 우리가 비교라는 챕터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거꾸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쵸? 마치 곱셈 배우고 나서 더셈 배웁니까? 더셈 배우고 나서 곱셈 배웁니까 채빈아? 아니요 하하하하하하하 그쵸? 이거는 이제 선택의 부문을 했는데 그쵸? 선택의 부문을 했는데 예스 노 라고 대답하는거죠? 그쵸? 선택의 부문은 야 너는 주스가 좋아? 우유가 좋아? 이랬네? 아니? 이렇게 대답하는거죠? 곱셈 배우고 나서 더셈 배우는거 맞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생각해보면 그쵸? 곱셈 막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더셈 배웠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배웠는데요? 더셈 배웠는데 뺄셈 배웠는데 뺄셈 배웠는데 뺄셈 배웠는데 뺄셈 배웠는데 내가 지금 둘을 비교했잖아 그럼 다 얘기해 다 전부 다 얘기해 네 어? 꾹 보면 있잖아 뭐 쓸데없는거에 집중하는 애들이 있어 내가 지금 둘을 비교하고 있어 둘을 네네네 주스가 좋아 뭐 청심환이 좋아 한약이 좋아 이렇게 비교할까? 아뇨아뇨아뇨 어? 아뇨아뇨아뇨 더셈하고 골셈했어요 맞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네 위계적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알아야될게 형용사와 부사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비교라는걸 배우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앞에 그 이유가 뭐죠? 왜 형용사와 부사를 배우고 나서 왜 비교표현으로 넘어가나요? 왜 비교표현을 배우고 나서 형용사와 부사를 하는게 아니구요? 어... 그... 그게 뭐냐 비교급이 형용사와 부사에다가 이어붙인거라서 음... 아주 단편적이지만 나이스 트라이 좋은 시도입니다 자 나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비교표현이 전부 다 뭡니까? A는 B 보다 더 한 다음에 뭡니까? 더 어떻다 라고 얘기하거나 A는 B보다 더 어찌 뭐 뭐 한다 라는 표현들이기 때문이죠 더 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게 뭐? 어? 선생님 더 하다도 되는데요 더 하다 어... 그거는 뭐... 그거는 more 라는 말을 붙여넣은거구요 더 어떤가 더 어찌가 말이 되지 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요 어... 이거 뭐... 무슨 품사를 상징하는거지? 아... 그... 명사 명사를 상징하는거죠 그쵸? 더 전치사 뭐 이런거 됩니까? 아니요 어? 그러니까 이 더 어떠어떠하다 그 다음에 뭐 다음 나올 최상급은 가장 어떤 가장 어찌를 할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라는 비교라는 표현받 자체가 전부다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동사의 최상급 뭐 비교급 이런건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치사 인에다가 ER 붙이면 이게 뭐 더 안으로 이런거 되는겁니까? 이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형용사와 부사만이 더 어떤 더 어찌라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배운다라는 얘기는 이 교재가 또는 중학교 중학교 문법 수업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미 뭐는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하고 있다?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개념은 잡혀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이 되는거죠 여러분들은 개념이 다 잡혀있죠? 제가 극해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씨냐 극해 물어봤는데 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교급은 뭐 그녀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도 보이구요 그 다음에 나는 달이 태양보다 더 아름답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문법적으로도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거죠 됐습니까? 이게 대화파트가 아니니까 이게 뭐 말하기다 이런 얘기는 안할거에요 이제 이게 뭐 말하는건지는 다 알죠 됐습니까? 팩트인지 어피니언인지는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빨리 얼었었다네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녀가 너보다 키가 더 클때는 여기 생략된 말로 더 어서 해주시구요 됐습니까? 그녀가 너보다 키가 더 크다 라는 표현은 She is taller than you R 하면 되겠죠 She is taller than you are 인데 얘는 흔히 뭐해도 상관없겠더라 오케이 그 말은 대는 원칙적으로도 뭐다 어 어 맞아 맞아 뭐 접속사란 말이죠 어 얘가 원래 와야되는데 그냥 봐준다 그랬어 그럼 원칙적으로 얘는 뭐란 말이야 접속사란 말이죠 She is taller than you are 가끔씩 이런 시험 문제 나옵니다 She is taller than you Do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비이동사인데 왜 갑자기 하다시 두 를 하고 있냐 됐습니까? She is taller than you 그 다음에 이제 의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I think that The moon is more beautiful than the sun 됐습니까? 이건 팩트에요 어피니언이에요 사실이에요 달이 태양보다 더 아름다운 건 사실이야 의견이야 의견이니까 I think 를 붙이는게 자연스럽긴 하겠죠 만약에 대화 파트에 나왔다면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톨은 톨러가 되는데 뷰리풀은 뷰리풀러가 되지 않는다는거 정도는 설명 안해도 되는거죠 설마 됐습니까? 이 자리에 The moon is beautiful than the sun 하면 바보 아니야 할 수 있죠 전부 다 됐습니까? 뷰리풀은 뷰리풀러가 되는게 아니고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이런식으로 되는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옆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뜨거운 우유가 얼었었다 과거시점에 과거에 실험결과에 대한 보고니까 과거에 관찰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디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뜨거운 우유가 얼었었다 더 hot milk froze how faster than the cold milk cold milk cold milk cold milk 그렇지 디드죠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라인중에서 뭘 탔어? 하다시 라인에서 디드를 타고 갔죠 그니까 여기에 디드구요 이 디드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대동사라고 당연히 부르겠죠 네 그러면 디드를 지우고 이 자리에 대신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렇죠 froze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더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cold water i cold milk 디드 뜨거운 우유가 얼었었다 어찌 faster than the cold milk 디드 차가운 우유가 얼었었던 것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교급의 의미와 형태는 누구누구보다 더 뭐뭐한 이면 형용사를 썼겠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보다 더 뭐뭐하게 했을때는 부사의 비교급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두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비교급 than 뭐 th e n 이랑 스펠링이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는 더 안해도 되겠죠 네 형태로 나타낸다 the dolphin is smarter than the monkey 돌고래가 더 똑똑하다 본승이 보다 자 그 다음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아 이렇게 안했었지 a냐 b냐 c냐 d냐 이냐 이르니까 추억 뒀죠 됐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e r을 붙이면 된다 tall taller fast fas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에 당연히 r만 붙이면 되겠다 large larger 넓은 더 넓은 큰 더 큰 nice nicer 멋진 더 멋진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e r한다 happy happier easy easier 그 다음에 단모 단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자 그럼 여기 뭐 하나 빨아줍니다 모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그냥 e r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y를 i로 바꿔주는 과정 없구요 지금 자음 y만 나와 있는데 모음 y는 y 뒤에다가 e r이다 이런거 붙여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단모 단자인 경우에는 애가 생긴게 썰렁한 경우에 따져봤더니 거의 거꾸로 뭐 뭐 어떤 글자 세 단어로 다 끝났어 아니면 네 단어로 끝날 수도 있고 끝에 부터 뒤에서부터 따져봤더니 뭐더라 자 모 자 됐습니까?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 아리를 붙인다 그래서 뭐 빅빅어 하트얼 같은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beautiful famous creative 이런거겠죠 맞습니까? creative가 뭔 뜻이었더라 창의적인 그러면 더 창의적인 more creative okay 아름다운 beautiful 더 아름다운 more beautiful 유명한 famous 더 유명한 more famous 인기있는 popular 더 인기있는 more popular 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챕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숫자까지 기억 안하는데 챕터 이게 51에서 다뤘다면 이거 챕터 52에서 다뤘죠 됐습니까? 불규칙인 녀석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였습니다 그 말은 better가 무슨 뜻도 있고 구수의 비교급이었다면 무슨 뜻도 되고 더 좋은 이란 뜻도 되고 더 잘 더 잘 이란 뜻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ad하고 일 이 보이는데요 bad의 뜻은 뭐였더라 나쁜도 되구요 심한도 됩니다 맨날 나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심한 bad cold 하면 나쁜 감기가 아니고 심한 감기죠 어쨌든 나쁜 더 나쁜 배드 배드 월스 구요 일은 뭔 뜻이 아픈이었죠 그러면 월스는 더 나쁜 더 심한 이란 뜻도 있고 더 아픈 이란 뜻도 있다 오케이 지금 이제 의식이 점선 형태로 가고 있는거죠 그렇죠 의식의 흐름이 요렇게 가는게 아니고 점선 형태로 가고 있는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네가 알아서 채워놓으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자 많이 북스죠 머치 머니만 되구요 근데 더 많은 돈 더 많은 책 뭐 뭐 뭐 북하고 나서 안망설이네 뭐 북스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양이 그니까 뭐는 무슨 뜻도 되고 무슨 뜻도 된다는거죠 개수가 더 많은도 되고 양이 더 많은도 된단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리틀은 리틀 보이 할 때 리틀도 있다 이랬구요 네 I have little money 할 때 리틀도 있다 했죠 둘이 똑같은거 아니라고 했어 됐습니까 리틀 보이 할 때 리틀은 어린 리틀 머니는 약간의 돈인데 I have little money의 표정은 알고 있고 I have a little money의 표정도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less money than you 는 10원 땡전 한 푼 없는 놈이 I have the 더 리스트 머니 리스트 머니 한다고 했죠? 리틀 래스 리스트였죠 적은 little 더 적은 less 최소의 리스트였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의 집은 우리 집보다 더 크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의 집은 더 큽니다 Is larger 뭐보다 than my house is His house is larger than mine 해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그 여배우보다 더 예쁘다 라고 용돈 받고 싶죠 그래서 뭐 My mother is prettier than the actress 그래서 large가 larger 되는건 e로 끝났기 때문에 r만 붙이는 규칙을 따른 거구요 그 다음에 pretty가 prettier 되는 경우에는 어느 규칙? 자음 플러스 y 라서 y를 i로 고쳐주고 er 붙이는 규칙 따라가는거죠 네 그 다음에 호랑이는 집고양이 보다 당연히 더 크다 더 tiger is bigger than the house cat house cat is bigger than the tiger 하면 재밌겠다 집에서 키워만 나겠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좀 누워 있으라 그러고 소파처럼 이렇게 쓰면 안되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big이 bigger 되는건 얘가 뒤에서부터 따져봤더니 앞에서부터 따지는거 아닙니다 뒤에서부터 따져봤더니 뭐더라 자 뭐 자라서 마지막 자음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er 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축구가 더 재밌다라는 표현 축구가 더 재밌어요 사쿠리즈 more interesting than baseball 됐습니까? 팩트에요? 오피니언이에요? 오피니언이죠 the tiger is bigger than the house cat 팩트에요? 오피니언이에요? 팩트죠 아 팩트는 의견입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고양이가 호랑이보다 더 크다는 변명이 있어 그건 상상이죠 말도 안내는 그 상상이 꽂혀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집에서 키우면 막 털뭉치 나오면 막 한 이따시만 해도 되겠다 막 털뭉치 이불 만들면 되겠다 아 그렇네 이불 만들면 되겠네 지금 덥고 자고 막 코에 막 들어갖고 막 코털 막 이만큼씩 막 삐져나오고 막 이건 고양이 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쑥쑥쑥 볶고 막 어 미안합니다 고양이 키워봤어요? 아니요 고양이 키우면 고양이 중에 딱 한 종류는 털이 없어 스피커스 그쵸 스피커스 그치 걔 빼고는 전부 다 털 땜에 날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차보다 커피가 더 좋다고 여러분들 어머님들 말씀이시죠 그래 엄마가 뭐래요 I like coffee better than tea 됐습니까 맨날 카페에 이렇게 다니고 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서라고 써놓고 우리는 뭐로 보이면 돼 뭐 몇 종 세트 뭐 몇 종 세트 그쵸 훨씬 5종 세트 그렇습니까 이제 채빈이 이제 쇼핑 쇼핑 호스트로 나갈 준비됐다 그쵸 자 오늘 소개할 상품은 훨씬 5종 세트인데요 지금 남아있는거 5개 머치는 마감 임박이구요 머치는 5개밖에 안 남았으면 서두르셔야 되겠구요 오케이 allot은 좀 많이 남아있네요 그쵸 이런식으로 머치 자 이건 그냥 외우면 입에 이걸 어떻게 그냥 외울래 됐습니까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so good very good 이라고요 됐습니까 굿은 원급이죠 원급 꾸며주는건 얘들이 아니고 뭐다 so나 very다 라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so good very good much better far better steep 여러분들이 입으로 익히시기 바라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얘들의 원래 뜻 한번 볼까요 far 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먼 먼 도 되고 혹시 farley 만나본적이 있어요 f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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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farley farley 있어요 없죠 그 말은 예 네 누구같다 fast 같다구요 그럼 얘 뜻이 뭐도 되고 뭐도 된단 얘기지 면도 되고 멀리도 된단 말이죠 어떤 도 되고 어찌도 된다구요 오케이 still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연애편지에 많이 쓰이죠 차이고 나서 그쵸 난 여전히 널 사랑해 I still love you 뭐 이런거 여전히 아직도 됐습니까 그런 뜻도 있는데 훨씬 이란 뜻도 있다고요 그 다음 even 제일 먼저 만나본 뜻은 심지어는 됐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란 뜻도 있지만 훨씬 이란 뜻도 있다고요 고맙다구요 그 다음에 allot은 최근에 만나봤죠 오늘 수업시간에 어찌 많이 라는 뜻도 있고 훨씬 이란 뜻도 있다고요 땡스 allot 할 때는 많이 고맙다구요 allot better 하면 훨씬 더 좋은 이구요 ok 그래서 a bus is much faster than a bike 일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됐습니까 버스가 훨씬 더 빠르다 자전거보다는 그래서 이런 이런 팩트는 뭐의 발달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a bus is much faster than a bike 라는 이런 팩트는 뭐의 발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팩트다 ok 사이언스의 발달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팩트죠 사이언스와 테크놀리지에 개발과 개선을 통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다 a bike is much faster than a bus 라고 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아닌가요 놀랍다 버스보다 빠르면 그렇게 했는데 다들 자전거 타고 다니겠지 뭐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very 는 원급을 강조하는 부서로 써 라는 말은 very better다 very good이다 very good 베리만 쏘면 안되겠죠 옆에 나도 very 옆에다 써달라고 누가 얘기하죠 누구 so 됐습니까 very나 쏘는 very good so good 그래서 비교급에 쓰이지 않는단 말은 very better 이런 표현은 없다 very more 이런건 없다 much more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기차 매우 빠르다 this train is very fast ok 그 다음에 ok 그래서 s로 시작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비행기가 훨씬 더 빠르다 더 더 더 플레인 is still faster than the train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쪽에 very not so 가 들어가면 안된다 근데 혹시 very 랑 so 랑 얘랑 같이 세개 내가 설명해줬는거 같은데 이친구 기억 안나요? 근데 할 수 없죠 뭐 오케이 뭐 성격이 얘가 제일 좋다 얘는 어떤 경우에만 쓴다 얘는 이런 경우에만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뭐 일단 시험 대비에는 방해될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4번에서는 뭐냐 무슨 의문문이랑 무슨 표현을 섞었다 무슨 의문 표현 선택 의문 표현과 비교 표현을 한꺼번에 섞으면 A 와 B 중에서 어느 녀석이 더 뭐 뭐 하냐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느 음식을 어느 음식을 어느 음식을 Which food? 너는 더 많이 좋아하니? Do you like better? Korean or Japanes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한식과 일식 중에서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색깔을 너는 더 좋아하니?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Whi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Which do you like better? To do or doing Which do you like better? To do or doing Which do you like better? To do or doing 라고 물어봤더니 프랙티스한테 물어봤어 그치? 그니까 프랙티스가 뭐라 그래 Which do you like better? To do or doing 라고 물어봤더니 프랙티스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I like better than to do Which do you like better? To do or doing 이라고 프랙티스한테 물어봤다니까 그만 졸고 그랬더니 프랙티스가 뭐라고 대답해 I like I like I like I like doing better than to do 라고 얘기하겠죠 아 네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방금 얘기했어요 오케이 디사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디사이드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do you like better? To do or doing 이라고 디사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뭐래요 디사이드가 I like To do Better than doing 하겠죠 오케이 Like한테 물어봤어 Which do you like better? To do or doing 이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Like 뭐라 그래 I like both 라고 얘기하겠죠 I like both 이렇게 얘기하겠죠 난 둘 다 좋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 풀어오시구요 자 두번째 문법인 최상급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보강을 한번 이번주 중에 해야될거 같은데 목요일 혹시 되는사람 목요일 목요일 5시 하나 둘 셋 니들 들어왔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혹시 7시 이후에 되는사람 되는요일 되는요일 무슨요일 돼요? 다요 다 되고 7시 이후에 또 뭐 민준이는 뭐라고 대답해야지 내가 편하지 뭐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언제 무슨 일 월요일하고 뭐 월 목 어 개 뭐라고 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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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다 7시 이후에 않대 언제 애들 못한걸 저 수요일날 학원 1개 가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볼께요 얘들이 월목이라서 수요일되는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강해야지 뭐 되도록이면 주중에 하고싶은데 자 보겠습니다 최상급 표현하니까 일단 뭐 최상급이 뭘 좋아한다 뭐 이런거 생각나실거구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뭐 EST도 있고 옵션1을 따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most 어쩌구저쩌구도 생각나시죠 톨리스트네요 더 most beautiful이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것도 생각나실거구요 그 다음에 뒤에 붙이는 표현이 뭐인경우 이거도 있었죠 뒤에 붙이는 표현 그쵸 이거 말고 한글로 쓸게 어디어디 에서 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죠 어디어디에서 가장 못생긴놈 뭐 이런거 우리반에서 가장 못생긴놈 이런것도 있었구요 또 뭐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어 들중에서 뭐 뭐 들중에서 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이건 뭐였더라 구미에서 인구미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중에서 됐습니까 이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요런것들 다 끝났네 뭐 설명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왜 어떤것 소년이었다 하는거 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중에서 비동서 따라갈건데 시제가 과거겠죠 히 워즈 더 머스트 큐리어스 보이 하고 있죠 히 워즈 더 머스트 큐리어스 보이 왜 이니스 클라스 이렇게 돼있죠 히 워즈 더 머스트 큐리어스 보이 이니스 클라스 됐습니까 이건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자 그나저나 얘들 셋이 되는거 의미가 없네 아 니들 되는달만 하면 되는구나 네 어 니들이 일곱시 이후에 되는 날을 잡으면 되는데 아니요 하나도 없어? 그럼 다섯시에 되는 날 다섯시요? 다섯시 되는 요일 학교를 끝나고 바로 가서 일곱시 이후까지 계속해요 거기서 도대체 뭐 아오지 탕광이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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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해볼게요 수요일날 해봐 아니 괜히 또 말하고 아니 그래 내가 이런식으로 얘기한 아니 됐어 됐어 그 선생님 안그래도 나 때문에 빡치셨을거고 내가 최대한 방해는 안해야되는데 솔직히 나 때문에 빡치셨.. 빡치셨잖아 선생님은 내가 거기잖아 니들 가보고 이러면서 미성한테 수요일날 안되냐고 물어봐 말해볼게 아 그래 근데 수요일날 되면 내가 중2수업을 다섯시에 된다고 해도 수.. 수업은 게 되는데 하여튼 일곱시에 되는 날 요일을 하루 좀 만들어줘봐 네 니들은 이제 나머지 수업은 동영상으로 해야돼 네 니들은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얘들이.. 얘들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나저나 니들은 뭐야 6단어는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인증해주셔야 되겠죠 6단어 저희 안했어요 응 했는데 다 기억나잖아 다 기억나잖아 아 맞네 그쵸 내가 내가 아 나 참 할일목록에다가 뭐하나 해놔야된다 참 할일목록에다가 뭐해놓게 어? 아닌데요 뭐가 올리드 중1 6단원 시험파트 프린트 세부 안돼 잠깐만 할까 할까 똑같애 각 단어마다 똑같은 양이야 어 오케이 그래서 백민철 너에게 인물 하나 주겠다 나를 볼때마다 선생님 6단원 시험지 프린트는요? 선생님 6단원 시험지 프린트는요? 오케이? 응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안했다고 할때마다 딱밤한대씩 나한테 아니 그래서 선생님 아니 또 프린트 안하셨어요? 말이면서 맞아 정의의 딱밤을 아 니가 할래? 얘가 시키는게 오케이 와우 야 니가 뭐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이 하든지 두 명 다 합시다 맞습니까? 두 명 다? 네 와 더블로 만든거야? 오케이 오케이 더블샷 오케이 샷 두 번요 오케이 서울은 가장 큰 도시다 해놓고 이번엔 뭐가 보이냐 왜얼에 대한 대답이 계속 보이니까 계속 인코리하게 서울 is the largest city 라든지 서울 is the biggest city 하면 되겠죠 예 인코리알 왜얼에 대한 대답이 공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급의 의미와 형태인데요 뭐 잘 알다시피 가장 뭐뭐한 이면 뭐의 최상급 형태겠다 형용사의 최상급 형태일 때는 이렇구요 얘가 가장 어떤이 됐으니까 가장 어떻다 하려면 뭐랑 섞어 쓰면 되겠다? 비 동사랑 섞어 쓰면 가장 어떻다 라는 동사적 의미가 완성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어떠어떠하게 할 때는 또 부구사의 최상급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장 빠른 패스티스트 가장 빠르게 패스티스트 어이구 안속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잘 베러 가장 잘 베스트 베스트 너무 섞었나 미안 오케이 친절한 카인드 카인드 가장 친절한 카인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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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친절하게 카인디 카인디 가장 친절하게 카인디스트 아 가장 아니야? 가장이다 타임 가장 가장이구나 가장 친절하게 자 여러분들 그래머타파에서 이제 잊었을 것 같으니까 또 말하겠습니다 그래머타파에서 뭘 배웠었냐 그때 ly로 끝나는 부사의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more not most 를 붙인다 라고 선생님이 사기 치는 것 같으면 그래머타파 찾아보세요 ly로 끝나는 부사의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답게 briefly 더 아름답게 more beautifully 가장 아름답게 the most beautiful 이라고요 ly로 끝나는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은 거기다가 애써 er이나 est 붙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간단한 방법입니다 ly로 끝나는 부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은 more not most 를 붙입니다 꼭 까먹을 때 됐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오케이 셋 이상의 대상을 비교해서 그중에 최고인 것을 나타내며 그러니까 셋 이상이라는게 다른 비교표에 원급 비교도 둘 둘 비교 비교급 비교도 둘 비교인데 최상급 표현은 셋 이상 그래서 더 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최상급 형태로 쓴다 그래서 에베레스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해서 붙어있어야 될건 에베레스사는 가장 높은 산이다가 누가다 부분이고요 세계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전치사 in 이라든지 around the world 이런 표현은 통째로 쓰입니다 around the world 라든지 in the world 같은 표현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Mount Everest라고 읽으면 됩니다 에베레스산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자 근데 여기에서는 정보의 과잉이야 정보의 과잉이라서 어떤 단어 하나는 안 써도 돼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여기에 이게 Mount Everest Mount Everest의 약자입니다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in the world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Mount Everest니까 당연히 뭐 중에서 비교하고 있다? 뭐 들판, 평야 이런거 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아니죠 산들끼리 비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경우, B경우, C경우, D경우, E경우 그리고 불규칙 변화 또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Tall, Taller, Tallist Fast, Faster, Fastest Fast는 형용사 부사를 경화하기 때문에 더 빠름도 되고 더 빠르게도 되겠죠 Fastest도 가장 빠름도 되고 가장 빠르게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E로 끝나는 경우 아까 R만 붙이면 되고 이번에는 ST만 붙이면 되겠죠 Large, Larger, Largest Nice, Nice, Nicest 다음 Y인 경우에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이번엔 ER이 아니고 EST죠 Happy, Happier, Happiest Easy, Easier, Easiest 그 다음에 애가 뒤에서부터 따져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자모자가 나오더라 그러면 EST Big, Bigger, Biggest Hot, Hotter, Hardest 그 다음에 애가 생기기 좀 길경 였습니까? 애가 좀 내가 초등학교 3학년때 배웠던 Big, Hot, Tall 이런게 아니고 Creative, Famous, Popular 그쵸? 이런 단어면 이제 More나 Most를 쓴다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이구요 여기다가 뭐도 쓰면 되겠다 추가로 할게 Ly로 Ly로 끝나는 부사는 부사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부사도 이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 빠르게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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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빠른 퀵 빠르게 가장 빠르게 Most Quickly 여기다가 막 어 이거 자음 플러스 Y니까 I로 바꾸고 퀵클리스트 이딴건 높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od Better Best 보이구요 Well Better Best 보이구요 그 다음에 Bad Worst Worst Ill Worst Wor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ist 가 나오고 있는데 예문은 다음 시간에 네 계속 오케이 오케이 제빈이 조금 봐세요 또 욕 먹기 싫어 선생님 어? 참돈은 지켜야 해 그러면은 시간 남는 날 없냐 물어보고 했죠? 예 원래 둘이 맞춰서 수요일 안녕하세요 아우지 탕놈 다니는 사람입니다 야 씨 그렇게 하지마 내가 그.. 시간이 많이 걸려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제빈아 수요일 안돼? 수요일